자유의 가치를 추구하는 이승만TV의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영훈의 역사비평 시간입니다 이 역사비평 시리즈는 지난 3월 30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이에게 세정부 역사의 장벽을 넘으라라는 제목으로 방송을 가진 이래 지난 6개월 동안 쉬어왔습니다 이제 다시 역사비평의 적절한 과제가 제기되면 이 시리즈를 계속해 갈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의 제목은 국힘당의 바람직한 변화입니다 다잘 아시는 대로 지난 7일에 민주당의 대표로 있는 이재명 씨가 한국과 미국과 일본 3국이 동해상에서 북한의 전술을 가상의 대상으로 해서 연합해상훈련을 가진 것을 가지고 극단적인 친일이다 이런 식으로 비난을 했습니다 그에 대해서 집권 여당 국힘당이 침묵하지 않고 사무총장이야 적극적인 대응을 한 것이 제 눈에 새롭게 보였습니다 그러자 이재명 씨는 그 4월 뒤에 지난 10일에 자위대를 공식 군대로 인정을 하는 위험한 신호를 보낼 수 있고 그 결과 다시 이 땅에 자위대가 상륙함으로써 다시 우길기가 휘날릴 위험성이 있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그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자 어제 또 이재명 씨는 일본은 수십 년간 무력으로 우리나라를 침공했고 무력으로 지배한 나라고 지금도 성노예, 강제징용, 독도 문제를 우기면서 여전히 군사적 도발과 경제 침탈까지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명색이 집권을 거듭하기도 했던 그리고 지금 야당의 대표가 그야말로 시대착오적인 반과학적인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허구의 역사인식을 내비치고 있는 데에서 새삼 크게 놀라면서 또한 탄식을 검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 어느 것도 특히 일본이 여전히 한국에 대해서 우리나라에 대해서 군사적 도발과 경제 침탈을 하고 있는 위험한 나라라는 그러한 비판을 하고 있는 데에 이르러서는 할 말을 잇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이 국회의원이 됐으며 또 이런 사람이 집권당까지 대표가 되느냐 하물며 아주 아슬아슬한 표차로 낙선을 했습니다만 대통령까지 될 뻔한 사람인가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정말 이 나라의 앞날은 아무락이 짝이 없다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위구감을 느끼고 있습니다만 저 역시 그러한 위구감을 검치 못했던 실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당 국힘당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있는 정지성 의원이 그야말로 강한 의조로 이를 공격을 했는데 제가 아는 한 올 날의 민주당이 일본 친일 몰이를 할 때 거기에 대해서 강하게 맞선 반대당 오늘날 국힘당과 그의 이전 정당으로부터의 어느 정치인의 소신 있는 반응, 비판을 들어본 기억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로서는 이 정진석 씨의 이재명 비판은 처음 듣는 용기 있는 발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전재성 씨는 일본이 우리를 무력 침공하고 지배했다 하는 그와 같은 이재명 씨의 발언에 대해서 조선은 안에서 문드러졌고 그래서 망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20년도부터 주장해온 학자로서 공개적으로 저와 동일한 주장을 하게 된 어떤 정치인을 만나게 되어서 대단히 내심으로 기쁘습니다 이 정진석 씨는 또 말하기를 일본은 조선과 전쟁한 적이 없다 조선은 자신을 지킬 힘이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백분오른 이야기죠 조선왕조는 대한제국은 일본과 전쟁을 할 의지를 가지지 못했습니다 여러 차례 일본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고 부당한 어떤 조약을 강요받고 심지어는 일본에서 온 어떤 사신이 조선의 국왕 앞에서 무리한 행동을 하더라도 언성을 높여서 질책 한 번 하지 못했던 그러한 용기를 발휘하지 못했던 그런 나라가 대한제국입니다 대한제국이 그의 국권을 내놓으라 러일전쟁을 전후해서 일본으로부터 외교관이 와서 우리가 잘 아는 히로범이 와서 외교권을 내놓으라고 했을 때 무력으로 맞서서 국권을 지키겠다 하는 그와 같은 용기를 가지거나 상응하는 국방계획을 세운 적이 없습니다 조선은 스스로 자신을 지킬 용기가 없었고 또 현실적으로 힘이 없었던 것이죠 정진석 씨는 바로 그 점을 지적하면서 3일 운동 당시 민족대표의 한 사람인 한용훈 선생의 말도 인용합니다 어느 국가가 자멸하지 않고 타국의 침략을 받았는가 어느 국가가 망할 때는 이미 내부에서 자멸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어느 나라가 망하는 역사적 현상의 보편적인 그 이치다 하는 것입니다 맞는 이야기죠 그리고 한용훈 선생은 뒤이어서 이와 같은 망국의 원인을 우리가 자극하고 고치지 않는 한 제2의 제3의 망국의 비운을 피할 수는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바로 그것입니다 바로 그와 같은 역사적 교훈을 일깨우고 우리가 오늘날의 대한민국의 어떤 정체성과 상응하는 국방의식을 국민의식으로 보급하기 위해서 정진석 씨는 이와 같은 용기 있는 이야기를 했다 정진석 씨가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민주당이 또 반론을 했습니다 매국노 이완용과 같은 7.1배로부터 듣는 이야기와 같다 하면서 저 전직석 씨를 7.1파로 모읍니다 자칭 역사학자까지 동원이 되어 가지고 이것은 식민사관에 불과하다 망국적인 식민사관이 아직도 이 나라의 정치를 지배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또 몇 사람이 역사가 방송에 나와서 또 그러한 말도 되지 않는 어떤 공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진석 씨는 그거는 식민사관이 아니다 역사 그 자체다 제발 공부 좀 해라 공부들 하시라 이 말을 듣고 저는 상당히 후련한 느낌을 가졌습니다 역사는 역사 그 자체를 우리가 맨 눈으로 직시를 할 때 그게 슬픈 역사든 기쁜 역사든 좋은 역사든 비참한 역사든 간에 그것은 교훈 그 자체입니다 우리는 19세기 20세기 초 우리 조상들의 역사로부터 오늘날 우리나라를 보다 밝은 선진사회와 선진국가로 발전시키기 위한 아주 자양분 높은 역사적 교훈을 거기서부터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이야기를 이 정진석 국힘당 비상대책위원이 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진석 씨의 이런 반응에 대해서 오늘 보도에 의하면 민주당은 정진석 씨가 조선왕조는 자국을 지킬 의지가 없었고 용기도 없었고 일본과 전쟁을 하지 않다는 이야기는 국회의원의 품위를 손상시킨 이야기로서 이를 징계를 해야 된다 하면서 국회 사무처의 징계안을 제기했다고 합니다마는 정말로 참 가소롭기작이 없는 그와 같은 절부지 같은 대학을 한때 지배했던 운동근들의 치졸한 수준의 역사의식을 그대로 드러내는 소치에 불과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정진석 씨의 이와 같은 발언을 보면서 국힘당이 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한 기대감을 표명하고자 합니다 제가 이 역사비평 시간에서 국힘당을 매몰차게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 이 오른쪽에 보여드리는 그림은 국힘당의 현 주소고 왼쪽에 오른쪽에 있는 것은 우리가 지향해야 될 근대적인 정당의 공과사입니다 먼저 이 근대적인 공과사는 실선으로 공과사가 다 표현되어 있는데 이 실선이란 것은 독립적이고 자립적인 어떤 굳건한 성립 상태를 말합니다 이 사가 나름대로 강건한 어떤 사적 자치의 주체로서 성립한 가운데 이들 이해관계들 달리하는 사가 서로 평화롭게 공화할 수 있는 털을 하나에 확보하는 것 이게 바로 근대적인 공사라면 저는 오늘날의 국힘당 지난달의 국힘당은 이 사는 성립해 있지만 이 살을 하나의 바람직한 공화의 털로 묶을 공은 성립해 있지 않는 또는 매우 취약한 이와 같은 상태의 정당이다라는 비판을 했습니다 그게 국힘당 내에서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는 파쟁들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킨 것은 당시 야당이 아니죠 당시 여당 국힘당 내에서의 파쟁이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으로 몰았고 정권까지 내주는 엄청난 어떤 정치적 파국을 초래했습니다 정진석 씨의 발언에 대해서도 국힘당의 유승민이라는 의원은 정진석의 발언이 야당의 친일몰이에 덫에 걸린 꼴이다 이런 식으로 다시 비판하고 있는데 바로 그와 같은 행태예요 바로 그와 같은 파쟁적 발언을 서슴치 않고 해대고 있는 이 국힘당을 구성하는 주요 중진들의 모습이 바로 저와 같은 그림으로 그려진다고 생각합니다 산은 성립해 있으나 공헌은 아직 미약하거나 아직 성립해 있지 않는 이와 같은 상태가 국힘당의 현주소입니다 이 국힘당의 현주소가 근대적인 형태로 공과사가 정립된 그야말로 강건한 이념적 어떤 공화의 틀을 확보한 그와 같은 정당으로 발전해 나갈 필요가 있다 과연 그렇게 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 국힘당의 현주소에 대한 저의 비판이었습니다 저렇게 나아가는 다른 방향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사를 둘러싼 하나의 강건한 어떤 공적인 그 외연이 성립하는 그 외연의 내용을 채울 것은 다름 아닌 자유민주사관입니다 자유민주사관에서 우리의 역사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조선왕조를 이해를 해야 되고 조선왕조가 남긴 긍정적인 역사적 유산을 평가함과 동시에 또 조선왕조가 우리에게 굴레로 남긴 부의 역사 유산도 오히려 이해를 하고 그리고 이 조선왕조가 19세기 특히 중후반기에 들어서 큰 위기에 돌아가면서 사회가 혼란되고 국가가 해체되고 드디어 제국주의 시대에 스스로 자전하지 못하고 국권을 일본에게 빼앗기고 일본의 영토의 일환으로 병합되고만 이 처절한 역사의 원인이 어디 있는가를 성찰하는 것 그게 자유민주사관의 제1의 조건이라면 일제가 지배하는 그 의각과 차별의 시대에 일제가 동화의 수단으로 저 한국당에 펼친 여러 가지 그 근대적 제도와 기구를 자기 개발의 기회로 삼아가지고 근대인간으로 스스로 처절하게 노력을 거쳐서 성숙해온 한국인의 자기 개발의 역사를 또 이해를 하고 동시에 해외에서 미국에서 이성반 박사를 중심으로 해서 펼치신 자유민주 이념에 입각한 독립운동의 역사를 이해를 하고 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독립운동의 역사를 이해를 하고 이런 것이 일제가 폐망한 이후에 미국의 도움을 받아서 한국에서 하나의 대한민국이라는 자유민주에 입각한 민주공화국이 건립되는 그 역사를 이해를 하고 역사를 올바로 평가를 하고 나아가서 그 이성반 대통령의 건국 대통령의 위대한 업적이 그러하다면 그것을 일정한 단절과 그 다음에 일정한 간격을 안 하면서도 박정희라는 새로운 어떤 집권자에 의해서 그 이성반 대통령이 구축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틀이 개성되어가지고 보다 한국적인 행태로 발전을 하고 전두환 대통령이 이르기까지 이와 같은 한국의 독립운동과 건국의 역사를 자당의 역사로 수용하고 그걸 긍정적으로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 바탕 위에서 선진 사회와 선진 한국을 모색하는 비전을 내세우는 이러한 역사관, 이러한 역사관을 국힘당이 빨리 자당의 이념으로 확립을 해야 됩니다. 이성반 대통령 이야기가 나오면 뒤로 물러서고 박정희 대통령 이야기가 나오면 옆으로 설금은 입 빠지고 전두환 대통령에 대해서는 아예 한마디 변호할 용기도 못 내는 5.18 이야기가 나오면 어깨를 움츠리고 뒤를 돌아서는 이런 정당이 되어가지고는 결코 한국의 미래를 책임지는 정당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국힘당의 과거의 모습이 그러했습니다. 국회 내에서 일본과의 과거 청사를 둘러싸고 민주당이 제기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마치 꽃비매인 양이나 개처럼 끌려다니며 했던 것이 국힘당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칭종 문제와 위안부 문제가 지난 30년간 제기되어 온 결과 우리의 소중한 우방협력국인 일본과의 관계가 사실상 파탄이 나지 않았습니까? 민주당이 그 주요 책임자지만은 국힘당이 거기에 동중한 역사적 책임도 저는 면하기 힘들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국힘당이 윤석열 대통령 아래서 어떤 새로운 변화의 기운을 맞이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희망찬 새로운 움직임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는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몰상식, 몰지각한 칠머리에 강하게 맞서는 모습을 보고 그와 같은 희망을 보게 됩니다. 국힘당에게 바라건대 국힘당에 결여된 자당의 인연과 역사를 이 기회를 통해서 빨리 확립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고 부상대책위원회는 다른 무엇보다도 이 자당의 인연과 역사를 하루빨리 정립하고 관계 전문가 이 방면에 대해서 참 제야에서 오랫동안 노력해온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면서 그들의 협력을 받아서 자당의 인연과 역사를 확립하고 그리고 당원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먼저 민주당의 국회의원들부터 우리나라의 건국사에 대해서 제대로 교육을 받는 특별한 어떤 프로그램을 갖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승만 한학당도 요청이 온 다음에는 적극적으로 협력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앞에 놓여있는 높은 역사의 장벽을 넘으라라고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제가 지난 3월 30일 역사비평의 지난 마지막 시간에서 세정부, 윤석열 정부 역사의 장벽을 넘으라. 장벽이 앞에 있습니다. 그거는 넘어야죠. 돌아가면 안 됩니다. 돌아갈 길이 없어요. 지난 30년간 여야가 한국의 정치인들이 쌓아온 역사의 장벽이 너무나 높고 깁니다. 이거 돌아갈 방법이 없습니다. 그거를 부수고 부수고 돌파하거나 넘어가야 됩니다. 바로 위안부 문제, 직용공 문제. 하나의 거대한 거짓말의 성체로 쌓여진 역사의 장벽입니다. 그것을 다 넘으라 하는 용기를 부탁댔는데 여기까지 아직 세정부가 거기까지 용기를 발휘하고 있는 모습은 아직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뭔가 역사의 장벽을 돌아가려고 안간힘을 다 쓰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는데 저는 그럴 것이 아니라 과감하게 역사의 장벽을 부수거나 넘어라. 일본과의 과거사 분쟁은 더 이상 없다. 우리가 일본과 몇 차례 맺은 과거에 맺었던 역대정부의 협약을 존중한다. 남은 미진한 문제가 있으면 우리 국내의 역사학의 문제로 그리고 국내의 정치가 해결할 문제로 이를 삼을 것이다. 더 이상 일본과의 역사 분쟁은 없다 하면서 일본과의 외교 분쟁을 청산해 주길 바라고 그러면 당장에 큰 반발이 생기겠지만 결국은 다수의 국민이 이를 지지할 것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에 이재명 씨 발언에 대해서 다수의 국민들이 그것을 얼똥단타하는 주장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여론조사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용기를 갖고 역사의 장벽은 넘어야 된다. 부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고 아무쪼록 국힘당이 자유민주의 이념에 입각한 그 자유민주의 이념에 입각한 공의 외연을 확보하는 그러한 선진 정당으로 발전해 나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 검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 오랜만에 가져본 역사합의평시체관이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